안녕하세요 버거산다 입니다. 지금 보시는 나무는 바로 뽕나무. 뽕나무가 되겠습니다. 산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나무인데 완전 오리지널 자연산 뽕나무가 되겠습니다. 지금 열매가 아직 덜 익어서 수확할 수는 없는데 지나가는 길에 만나서 살짝 촬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. 이 뽕나무 열매는 오디라 그래서 까맣게 익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블랙푸드 중에 하나입니다. 검은 산삼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건강에 아주 좋은 그런 과일이 있기도 한데요. 뽕나무는 사실 뭐 열매부터 가지, 잎, 뿌리까지 모두 약재로 사용하는 아주 그런 귀한 나무가 되겠습니다. 옛날에는 먹을 게 없을 때는 이 오디도 아주 좋은 간식거리가 되기도 했었는데요. 요즘은 이제 뭐 먹을 게 아주 많은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여겨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이 뽕나무의 열매는 아주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요. 노화라든지 혈관의 건강, 당뇨, 피부 미용, 항암효과, 눈 건강이나 갱년규 하나에도 아주 좋은 효능을 갖고 있고 기관지 건강이나 뭐 뼈, 그 다음에 변비에 아주 좋은 그런 효능을 갖고 있는 열매가 되겠습니다. 오늘은 잘 익지 않아서 좀 아쉽지만 간략하게 뽕나무의 그 열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